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일로와볼래? 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 맨날 서 이거 원래 서 이게 배고픈거야 배고픈거 배고프거나 똥싼 직후에 쓴단 말이지 자 상식 테스트 한번 들어갈게요 파충류 샵 3호 인생 언 3년 플러스 파충류 매니아 여자친구 인생 언 9년 도합 몇 년이야 12년 12년차 파충류 근데 선천적으로 선천적으로다가 파충류에 관심이 전혀 없으신 분의 상식 테스트를 잠깐 짬 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것부터 자 여기 알고라고 적혀있는데 이 친구의 종과 대충 대략적인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레드태구 레드태구 정답입니다 어디 살죠 이 친구는 몰라 남미 남미가 어디야 이런거 하지마 알았어 모르구요 남미 어딘지 자 그 다음에 이거 진짜 잘라 나 기분 나빠 알았어 어렵게 설명해서 그래 남미가 남아메리카 브라질 아르헨티나 빨리 아는 척해 아니 아니 편집하면 돼 아 싫어 아 싫어 알았어 다시 전부터 없어 다시 전부터 해 아니 편집하면 된다니까 아 싫어 그냥 해 그냥 하고 아 싫어 편집 아 싫어 다시 꺼 요거부터 요거 막 했으니까 이제 아 이거 해야지 알았어 알구 자 알구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몰라 몰라 뭐야 모르면 어떻게 해 레드태구 아까 했잖아 아 그렇지 레드태구 레드태구 레드태구구요 자 위에 있는거 이 친구의 이름은 뭐죠 종류 종류가 뭐죠 블루통 블루통 내가 없을 때 손님이 올 수가 있잖아 자기가 볼 수 있다메 아 지금 그렇게 하면 안되지 내가 지금 여기를 운영하는 그런게 자 블루통 자 블루통인데 나는 다른 일 하는 애인데 알았어 그냥 블루통이라고 하면 안되지 무슨 블루통이야 그럼 블루통스킹크 블루통스킹크 응 거기까지 거기까지 그럼 요건 뭐야 똑같아 똑같은건 안해 그럼 이거 비어디 드래곤 그냥 비어디야 노란색이잖아 옐로우가 아니지 비어디는 옐로우라고 안하잖아 C로 시작해 C 시트러스 비어디 드래곤 초성을 다 가르쳐줘 초성을 다 가르쳐주면 안되지 이거 너무 어렵지 그래도 얘는 우리 장기기속 거의 한 1년 넘게 있었어 써있는데 모로카나이드 리자드 응 알았어 이거 알아야지 얘는 1년 넘게 있었으니까 근데 이거는 신상이니까 뭐 모를거고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요거는 이제 우리 블러드레드래 써있어 아니야 저거 잘못 써있는거야 아 그래? 그럼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수컷이잖아 이거는 이제 우리 매장에 어떻게 보면은 거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레드비어디 아니야 근데 이거 안올리고 싶은데 아이 그냥 올리더만 자 알았어 그럼 이거 이거 니 남편이 키우는거 얼마주고 저기 얼마짜리 같아 이거 몰라 몰라 모르는게 좋아 자 요거는 알다브라 육지 거북이지 알다브라 육지 거북이지 알다브라 육지 거북이지 시커머잖아 이거 크면 얼마나 지지 다 크면 많이 크다 세계에서 몇 번째로 크다? 첫번째 첫번째로 크다 세번째 옆에 있는거 요거 요거 자기 좋아하잖아 이거 여자애가 이거 희생 봐봐 이거 이렇게 힘든거야 봐봐 이 결혼해가지고 시집살이가 이렇단 말이야 그래 나도 그러잖아 지금 이마에 여드름 여드름? 야 여드름하고 비교하면 안되지 이건 거의 세살이 돋았어 이정도로 이제 모진 인생을 산단 말이야 시집살이가 시집살이라니 단둘이 사는데 시집 왔잖아 얘한테 그건 시집살이라 하면 안되지 이혼해 얘네 둘이 이혼시켜 왜 이혼시켜 저거 고생해서 안되겠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가르쳐주자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더브리더스가 가장 우리만 수입하지 가장 많이 수입하고 엄청 많이 데려오고 엄청 많이 분양했던거잖아 이거 알아야지 자왁 자왁이 뭐의 준말이야 자이언트 락시 그렇지 이거 다 크면 얼마나 한가요? 난 요만한 것까지 밖에 못해 어 맞아 그 정도면 됐지 자 요거 요건 모를거다 요거 뱀인데 무슨 뱀이지? 몰라 꼬리가 무슨 색이야?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이 영어로 뭐지? 옐로 옐로 꼬리는 뭐야? 테일 옐로 테일 크리보지 인디고 스네이크라는 겁니다 잘 아셔야 돼요 요 친구들 뭡니까? 올챙이 올챙이? 무슨 올챙이? 아니 올챙이라 그러면 안되지 무슨 올챙이야 니 남편도 이거 번식했었잖아 알비노 알비노 올챙이? 알비노 팽맨 어 그렇지 알비노 팽맨 역시 다 알면서 얘기를 안하고 있어 자 요거 이거 이거는 자기가 전문가 아니야 이거는 우리 나도 이거 초창기 때 잡기가 무서워가지고 너무 생긴 것도 무섭고 성격도 사납고 해갖고 못 잡는데 이제 제가 출장 갔을 때 손님이 왔을 때 지금 저희 와이프가 이거를 맨손으로 CCTV 보니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장갑 꼈어 김장장갑 어 김장장갑 끼고 진짜 김장파워로 이거를 그냥 막 주문 몇 마리 끄집었지? 네다섯 마리 네다섯 마리를 잡았죠 엄청난 전문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뭐 화트프지 뭐 화트프가 뭐 해준 말? 화이트 트리플옥 그렇지 화이트 트리플옥이 왜 화이트 트리플옥이죠? 화이트 무슨 화이트 화이트 쩡쩡쩡 아 입술 아니야 존 화이트라는 사람이 이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화이트 트리플옥입니다 전혀 하얗지가 않잖아요 저 위에 있는 거 이것도 이것도 자기 남편이 그건 화이트 립이라고 따고 있어 이것도 이제 스노우 스노우 이것도 자기 남편이 이제 사왔단 말이야 키우려고 스노우? 무슨 스노우야 이것도 왁시야 근데 무슨 왁시다? 몰라 맥으로 시작하지 나라의 이름 맥도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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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거 이거는 알아야지 자기 남편이 번식했잖아 롱기 패스 롱기 패스 그렇지 이 특징 있지? 특징? 어 특징 혼자 알랐지 그렇지 그 정도면 됐어요 자 이거 뭐 당연히 모르겠죠? 모르니까 기대도 안합니다 패스 요거지 요거는 알지 요거는 다 알잖아 이거 다 뭐야 크레 응 크레는 고운종 저운종 중종 중종 아니 흔히 말하는 그 저운종이라 그렇지 저운종이라고 하지 막 옆에서 많이 들었지 내가 설명하는 거 저운종 하지만 냉장고에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되지 안되지 냉종이지 냉종이지 자 그리고 일로 와보세요 아 요것도 중요한 거 있네요 응 살라멘다네 살라멘다인데 무슨 살라멘다다? 파이어 같다 아닌데 이게 뭐야 레드야 뭐야 무슨 살라멘다? 몰라 아까 처음 선택을 믿어 그냥 파이어? 파이어 살라멘다 내가 아는 애는 그 이제 레드 아 타이거 타이거랑 헷갈렸다 이건 파이어구나 아 그래 파이어 이거 딱 한 마리 있어 응 자 그러면 너 이거 가격 모르지 가격? 한 30만원 하겠지 어 어떻게 알았어 찍은 건데 어떻게 알았어 나 금액 원래 잘 찍잖아 진짜 잘 찍네 응 본적 있나 이거? 아니 없지 진짜 잘 찍네 마지막으로 일로 와봐 응 마지막으로 카멜레온 설명 한번 해주자 카멜레온 어 이게 지금 무슨 카멜레온입니까? 안반자래 안반자? 블루 블루? 이게 뭐 카멜레온이 여러가지가 있어요 펜서가 있고 베일드가 있고 응 또 뭐가 있죠? 아는 거 다 얘기해봐 그게 다 우리 쇼장 갔을 때 이따 만한 거 있었잖아 몰라 엄청 큰 거 아 그러니까 모양은 아는데 파 이름은 몰라 어 파슨 몰라 파슨이라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그럼 뭐예요? 안반자 블루라며 안반자 블루인데 안반자는 로컬이고 블루는 모프야 응 이거는 뭐야 파슨 카멜레온 펜서 베일드 아 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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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기가 막히네 역시 전문가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얘 노지배겠지 뭐 노지배라고? 아니 노지 뭐야 노지 미시오 노지 미시오 노지 미시오 얘는 펜서야 파슨이야 베일드야 얘도 펜서 아니야? 어 그렇죠 정말 잘 알죠 옆에 있는 거 이거 암컷이지 암컷 암컷은 색깔이 왜 이렇게 이래? 입을 필요가 없나보지 입을 필요가 없다 암컷은 그냥 여자인 게 무기다 그럼 그렇지 이렇습니다 파충류샵 와이프 3년차 파충류 매니아 아니지 나는 관심 이거 이거 난 다른 일 했잖아 얼굴 한번 나올래? 아니 한 번만 싹 나오고 못생기면 편집하자 아니 싫어 한 번만 싹 나오고 감사합니다 수박대장입니다 땡큐는 자기가 해줘 땡큐 해야지 땡큐 고맙습니다 터블리